두부랑 우유랑 피넛버터 갈아가지고 콩국수 만들었어요. 저번에 한번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코스트코에서 산 로스트치킨 분해놨던, 남겨놨던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폭식을 할 예정이에요. 이따가 크리스피 크림 도넛도 후시로로 먹을 겁니다. 제가 진짜 웃긴 장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안 담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조용히 혼자 올리밥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부르질 않아도 올리가 막 달려와요. 근데 대신에 ASMR로 해야 돼. ASMR로 해볼게요. 벌써 왔어! 자고 있었잖아. 이거는 고양이 기관지에 좋다고 해가지고 차 오려서 조금 섞어주고요. 그리고 프로바이오릭스도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요거트도 아주 조금 넣어주고요. 아 그리고 이거는 요즘 자주 먹이고 있는 습식 사료 통조림 사료인데 확실히 좋은 브랜드 사료를 사면 냄새가 진짜 참치마요 냄새가 나요. 이거는 치킨너겟인데 이거를 딱 4개만 토핑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딱 4개. 너무 웃기다. 언제 이렇게 나타난 건지. 원래 침대에 서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올리를 식사하는 장면을 담아보겠습니다. 짜자잔! 이렇게 캡터에서 대기해요. 오케이! 냠냠냠. 아주 좋다. 우리 밥 먹을 때는 방해하지 않고 이제 제 밥을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애틀에 왔고요. 오늘은 바닷가에서 이렇게 캠핑을 하고 두 번째 날입니다. 짜자잔! 결희 씨는 정글의 왕자처럼 저쪽에 앉아있어요. 들었어. 오늘의 할 일은 무엇을까? 오늘의 할 일은... 놀이문화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잘하네? 컨디션 좋다? 씻고 나왔더니 지금 다시 처음부터 앉아봅시다. 오늘은 놀이문화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왕자님. 놀이문화요? 네. 이 문화로 말할 것 같아요. 왕자님 너무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왕자로 산다는 건 그만큼 할 줄 아는 게 많아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미국인 맞나요? 나 도대체 어떤 인종의 남자친구를 가지고 있는 거지? 요즘 다문화 시대에 진짜 멀티커덜 하시네요. 음... 그럼요. 내기? 내기! 오늘 집에 갈 때 운전할게. 콜! 콜. 나 못 참지. 그래? 난 잃을 거 없어, 베비. 왕? 어차피 내가 하려고 했었으니까. 그래, 그럼 기회지. 오, 그래. 나 울어, 나 울어. 아니, 카메라를 끄고 플레이하니까는 지금 싼 게 세 개나 있어요. 먹은 건 하나도 없고. 먹은 건 하나도 없고. 이거 이렇게 허전해. 허전해, 허전해. 나 없어! 광이네. 수리광 했네, 엠리. 진짜. 베비한테 있지? 나 진짜 이제는 안 빠졌나? 진짜 이제는 싸운다. 베비. 이거 까기 전에 빼고. 어, 3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나 이제 스톱. 4점이야. 나 스톱. 그래, 승패는 끝났고 그냥 게임은 끝나보자. 그래, 그래. 하나, 둘, 셋. 너 이거 있었어? 그걸 왜 안 먹어? 바보같이. 짠. 아, 이러니까 지지. 나 게임은 졌지만. 오늘 이 게임의 출근은 그래도 나야. 똥 싼 거 다 먹었어요, 책에. 고스톱 다 했고요. 이제. 바다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만 딱 지나가면. 새파란 바다가. 보인답니다. 어, 역시 해가 떠야 좀 예뻐. 우와. 우와. 여기가 바로 바닷가입니다. 짜자잔. 오. 미쳤어. 미쳤어. 아이씨. 아이씨. 여기 물꼬기 다 도망가고 있어 아이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오르막길이구나 내가 이러볼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차가워 눈에 부.. 입에 떨어져 우리는 어디인가요? 이곳은 뭐라고 해야돼? 이곳은 어딨지 모르죠? 네 시애틀의 유명한 도시에 왔습니다 태피톨 힐 찾으시마고 찾으시마고 응 내 생각에는 아 이상 모르겠다 어디인지 모르겠어 여기? 어 이 왼쪽있지 오른쪽있지 어 오른쪽 같은데 스타벅스 리자브? 어? 뭐가? 아니 그거 인생네컨 아 인생네컨 아 그러게 가보자 이 골목이거든? 신호등 전에 그래서 고지해줄게요 오케이 응 가시죠 네 잘 어울리나요? 오 예쁘다 우와 이거 괜찮다 나 이거 앞서 봤는데? 왜 이렇게 예쁘게 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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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려오게 해? 오케이 이스라엘 웃은거 아니 그제? 2 셋 오! 잘 어울린다. 왜? 역시 우리 둘이 더는 되게 잘 어울린다. 아니 근데... 진짜 왜 이렇게 잘 어울린다고? 어. 왜? 여기가 크면 괜찮아. 솔직히 이게 너무 파래해서 내가 쓰는 거 잘 안 보여. 저희는 도일링 포인트 왔습니다. 짠짜라짠. 짠. 소스도. 짠짜라짠. 맛있겠다. 맛있겠다. 소스도 만들어 볼게요. 오! 된장국이 아니네. 된장국? 응. 그래? 맛있어. 뜨거워. 오! 그러게. 좀 뒤졌을 것 같네. 오! 괜찮아? 응. 완전 한복. 그러니까 한복 맛이야. 아, 갤런스? 응. 고소인데. 이러다 또 숨 떠야지. 알겠어. 저희는 방태출 카페에 왔습니다. 와. 오늘은 탈출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오늘은 탈출을 할 수 있을지. 이따가 끝나고 여기서 사진 찍는 건가 봐요. 시애틀 방 탈출을 처음 해보는데요. 네. 과연. 과연. 얼마나 어려울까요? 도시에서 탈출은. 시골 소년의 도시 탈출. 하하하하. 러미고. 집에. 집에 가게 해주세요. 괜찮아? 응. 이게 우리가 컨셉을 잡고 흉내내 봤어요. 예. 컨셉 그거는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오. 오. 맛있다? 어 완전. 맘에 듭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차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근데 이건 새로운 지점이라서 결희씨와 일하러 왔어요. 먹방. 이걸 잘 흔들어 마시라고 하겠다. 아, 내 거? 네. 짜자잔. 여기요. 흔들어? 내가 흔들어 봐. 네. 맛있겠어.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그걸 보시네? 다행이네. 다행이네. 하나, 둘, 셋. 빡! 오오오오오 귀여워졌어 우리 언니가 이거 왜 이렇게 가져왔지? 아 많이 줬구나 그니까 그쵸 저는 레몬 요구르트 집을 하나에 두 개 하는 건데 어제 한 개 했어 끝내지도 못했어 한 개 안 했어? 아니 그 정도는 끝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모르는 것 빼고 다 했어 그쵸 그쵸 그니까 오늘은 사실 다 세 개를 끝내야지 그쵸 세 개를 정신차려 진짜 얇지라구나 응 음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저번에 봤던 거 그대로인데? 오오오 귀엽네 오오오 귀엽다 오오오오 오오오오 Let's play Let's play today 너무 귀엽다 귀엽긴하다 구경만 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이고 우리 동네 근처에 등산하러 왔습니다 짜자잔 짜잔 그때 신문에서 본 아저씨 아 또 봤어요? 이번엔 무슨 일로 너무 많이 나오신 눈에 같이 걸어보시죠 다 찍으셨나요? 같이 등산하세요 시청자들 강제 등산 제 대신 뱀 나오는지 좀 봐주세요 우리 시청자들 편하게 누워서 이거 볼텐데 하이킹 스프링 어떻게 해요 아 그치 글쎄 와 예쁘잖아 이렇게 이렇게 글쎄 그럼 이런걸 보기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이런거 담아드려야지 아이고 괜찮네 오랜만에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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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높죠 이게 다 보이고요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소리가 나는거야 제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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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거기 조용히해 오지마 과연 또 계단 조심해 응 정말로 여기 뱀이 있을까 지호가 이렇게 노력하는게 헛스구가 아닐까 진짜 오케이 넵 저희는 등산이 끝나고 한잔하러 왔습니다 예쁘죠 하늘이 맑아요 우읍스 짜자잔 야 이거 빨리 따라왔나? 아냐 못 참 깼어 못 참 깼지 지금 진짜 배고프고 간증나고 다 해 와아 오 오 고맙습니다 저희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멋있는 결이 맛있게 먹어 보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보겠습니다 네 잡사 보세요 네 오 떳듯해 오 떳듯해 오 떳듯해 이게 뭐지? 스파이시 메요 이런거 음 맛있다 맛있다 음 진짜 맛있어 빠 respect 꽉 걱정은 잠시 조금 넣어도 불안해 하진 마 이젠 마치 책을 넘기는 듯한 말 앞으로도 내 노리는 수많은 문장 속에서 함께 놔 길을 잃고 할 거야 띄어쓰기 가득한 위로 그럴 땐 넌 내 행복은 걱정은 잠시 조금 넣어도 불안해 하진 마 이젠 마치 책을 넘기는 듯한 마음으로 불안해 하진 마이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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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